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열린민주당TV에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출연했고 개혁깃발의 외로움을 언급했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어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핵심은 김경수 전 지사의 근황을 전한 건데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대선을 신경쓰느라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러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덧붙여 황희석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 근황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맞나? 쓰러질 때 같이 어깨에 걸고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싸워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정말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런 게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한 겁니다. 실제로 개혁에 앞장서다가 온갖 수모를 당한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라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동료와의 의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며 각자 바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개혁에 앞장섰던 선후배, 동지들이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신경쓰고 끝까지 챙기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무척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바쁜 일상에 잊고 있던 시민들도 잠시나마 돌아보실 수 있도록 소식을 공유 드렸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옳았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옳았다라는 과거형이 아닌 옳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개혁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뼈를 때리고 있죠. 자신 있으면 맞짱토론하자 이겁니다. 최강욱 대표는 현재 윤석열 고발사주 논란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고요. 지금 윤석열 씨를 보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인터넷 매체라는 언론사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그냥 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특히 작성자와 출처가 밝혀진 만큼 윤석열 씨의 어설픈 해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신 있으면 맞짱토론을 하자며 부하들 뒤에 숨어서 공소장 날리더니 지금은 대변인 내세워 정치공장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선 평가절하했다, 비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어설프게 이렇게 같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 대검에서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조작정황 없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이라고 야권에서 몰아갔었는데 그마저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고요. 대검에선 연구관 인력 증원을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 대비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법률 검토했더니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정치권의 수사 요구가 아무리 높아도 범죄 혐의가 명확해야 입건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한테는 한 사건 두 공소장이라는 그런 짓은 왜 벌인 겁니까? 범죄 혐의가 명확해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끝날 무렵에 날치기 기소한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저렇게 법을 가지고 고무줄처럼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게다가 어제 JTBC 단독으로 내가 제보자다라면서 김웅이 대검에 고발장 접수하라고 했다. 이런 인터뷰까지 나왔는데요. 김웅에게 자료를 받았고 대검에 고발장 접수하라고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한 건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었고요. 윤석열 패거리가 대검에 있었으니 대검에다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익신고자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꼈으며 김웅과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민 끝에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고요.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히지 않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해당 제보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을 헷갈려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웅 의원이 황당한 캠프 타령을 하게 됐죠. 아무튼 텔레그램 조작도 없었고 이런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윤석열이든 김웅이든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제보자가 누구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의 본질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데 있다는 거고요. 윤석열, 손준성, 김웅 세 명의 합작품이란 의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성은 씨는 제보자고 아니곤 중요하지 않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제보자 색출 프레임은 결국 사건을 뭉개려는 거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당한 캠프 활동을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웅 씨와 윤석열 씨를 향해 강하게 비판을 했고 한마디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제보자라고 추정된 사람이 거의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범죄 수사합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런데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모 변호사는 검찰에 공익신고한 적도 없고 제보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현 상황을 두고 김웅 의원이 기억 안 나는 게 말이 되냐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제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당 고발 사주 자체가 이미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여기서 절대로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최근 장재원 의원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이름이 최근 나왔었는데 장재원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씨가 진짜 야당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당시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인데 그 둘은 가장 가깝다는 얘기를 폭로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재원의 논리에 따르면 손준성, 김웅 경로도 있지만 이외로도 윤석열 정점식 경로도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점들을 타봤을 때 김웅이든 윤석열 씨든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검찰에서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연루를 포착한 듯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한 바가 있죠. 고발된 지가 언젠데 이제 아냐 조국만큼 털어라 표창장이 4년임을 기억해라 왜 기자들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다퉈 기사를 내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동훈 핸드폰 좀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엄청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나는 강원도의 외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쇼르라고 다니고 있죠.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머지않아 윤석열 씨는 본인이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간이 올 거라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패거리 중에 가장 핵심인 한동훈 씨 그리고 다른 검사들까지도 모조리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윽박지르고 화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연치로 대통령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의 실체가 탄로나며 역사가 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